봄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 봄기온을 느끼긴 어려운데요. 아직 찬 공기의 힘이 더 강합니다. 이번 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도 2도로 시작했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산지에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탐방로는 부분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산지에는 1cm 내외 눈이 더 오겠고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중산간 이상도로 곳곳에는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거래 영향으로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남부지역 1도, 북부지역은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기온은 북부지역 8도, 남부지역 9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낮보다 5도 이상 높겠지만 여전히 낮에 춥겠습니다. 부서지역도 구름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잦아들었는데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물결이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또 눈이 오겠고요. 주 후반까지 추운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하루 제주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1,231명이 발생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는 735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해 이번 달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1,032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월간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누적 확진자 수인 930명의 10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2월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규동 자치경찰단 앞 3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현수막에 나온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594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또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고 부상자도 1,061명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와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정상 추진해달라는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상공인들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과 물류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며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계획을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관광 분야 정책 목표를 제주 경제를 선도하는 관광산업, 위기를 넘어 세계로로 정하고 798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과 여행 안전권역 시행, 무사증 재개 등 해외 관광시장 재개의 물꼬를 마련하고 미래 관광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과 스마트 관광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00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17.3%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10억 원을 들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 20만 주를 매입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매입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개인주 35만 주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7년 컨벤션센터 설립 이후 장기간 배당받지 못한 개인주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35억 원을 들여 61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